설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시던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채워넘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고객을 온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득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삶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야말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은혜를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